야 나는 정의당 정말 한 번 돌변하면 얼마나 무섭게 돌변하는지 이 정도면 정의당도 변절히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이재명 대선 후보 때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 지켜야 이재명가 그 공약 내서 온다 보죠? 발등 자기가 찍긴 찍었네 근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공약을 지키는 거와 지금 들어온 체포 동의안을 찬성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도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꼭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시킨다는 입장보다도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어 이재명 대에서 근데 이런 정의당 같이 정략적 목적으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버려서 이게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 이래버리면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 가서 실제로 정말 구속이 정당한가 따져야 되는데 법리로 따져야 할 구속 부분을 국회가 폐결로 결정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가면 저같이 정책으로 구속시킨 사람은 저는 5분이나 10분 만에 끝났는데 한 10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그렇게 치열하게 검찰과 병사들이 와서 치열하게 법리를 통한 논쟁을 해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구속 여부를 국회의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는 순간에 이거는 영장실질심사 할 것도 없이 구속이 결정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불체포 특권을 폐지시켜버리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면 돼 그 짓을 하고 있잖아 지금 정의당하고 민주당에 지금 35표 오르는데 35표까지 필요도 없지 정의당이 이렇게 찬성해버리면은 한 30표 안팎이면은 체포동의안 가결되는데 이재명이 죄를 지었든 안 죄를 지었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 야 이번 기회에 이재명이 제거하고 우리가 당권 잡아보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 30명 정도가 이재명 제거를 목적으로 그냥 찍어버리면 이재명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되고 그대로 구속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동의안과 별개로 불체포 특권은 폐지를 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되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찬성한다 너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냥 너 죽으라는 얘기잖아 이거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차라리 구속돼서 민주당의 대혼란을 겪을 때 민주당에 있는 수박들하고 손잡고 지금 이재명이 죄가 있다 없다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지고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는 게 맞아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건 부결시키는 게 맞는데 문제는 부결시키는 대가로 또 당대표를 내려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아주 복잡해지겠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체포동의안 이거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번 이상 더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재명 피로증으로 야권을 다 붕괴시키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알아서는 하십시오